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보 동해안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10에서 4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9에서 11도, 낮 최고 12에서 13도 분포로 어제보다 5에서 8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오전에 풍당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수집품 특별전이 국립경주 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당시 일본인 부호들이 밀거래 등을 통해 수집했던 우리나라의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뛰어난 곡선미를 자랑하는 15세기 물고기 무늬 항아리입니다.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2마리 물고기, 쌍원문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한 코발트 알료를 이용해 호랑이와 사자무늬를 넣은 커다란 청와대발. 일제강점기 남선 합동정기회사 사장으로 비밀 창고까지 만들어 국내 문화재를 사모아 악명 높은 오그라 다케노스케의 수집품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풍속화를 깎아내리고 중국 화풍을 장려했던 당시 미술계 풍토를 알 수 있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국내 유물들뿐만 아니라 기원전 청동 용기 등 고대 중국의 유물들까지 무더기로 사모았습니다. 3명의 일본인 사람들이 수집한 물건들이 1945년과 1963년도에 경주박물관에 입수가 되었고요. 그거를 십몇 년 동안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처음... 이 밖에 X선을 이용해 유물의 흔적을 살피는 보존과학을 통해 일제강점기 문화재를 두고 벌어진 다양한 일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도자기라든지 금속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값을 높이기 위한 이런 목적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수리하는 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와 함께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귀중한 유물들을 볼 수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수집품 특별전은 오는 6월 19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장미뿐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경북지역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고 고등학교에서도 협력토론형 수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수가 24명으로 줄어듭니다. 교육부의 이번 계획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진로적성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지난해 30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24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도 16.6명에서 13.3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선발과 평가도 교과 성적보다는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하고 경북을 포함한 전국 5개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고입선발고사는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울릉도 여객선 노선이 울진 후포를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포항 울릉항로에 화물을 실어나르는 대형 카페리도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화물선을 운항하는 미래해운은 포항 울릉항로에 6,543톤급 대형 카페리 화물선을 다음 달부터 운항기로 하고 현재 주요 화주를 대상으로 물동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화물선은 승용차 기준으로 30대, 25톤 트레일러 기준으로 8대를 적재할 수 있어 택배와 생필품 공급, 울릉도 특산물 판매 등 울릉도의 만성적인 물륜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달 한 달간 시범 운항을 마친 도시순환형 전기 시티투어버스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행됩니다. 매일 하루 오후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시순환형 코스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 영일대 해수욕장과 포항 운하를 거쳐 호미곳 해안 둘레길을 잇는 코스로 성인 요금은 1만 2천 원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포항 운하관을 잇는 밤바다 투어버스는 매일 저녁 7시부터 한 차례 정기적으로 운행합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봄 여행 주간에는 상품별로 20%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서는 오전 11시 차양이 있는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보고 싶은 명화 가위손이 상연됩니다. 영일대 앞 야외 공연장에서는 오후 7시부터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진 번개 콘서트가 진행되고 CGV와 롯데시네마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9천 원인 관람료를 5천 원으로 할인해줍니다. 올해 9월 중국의 화장품 업체인 신생활그룹 직원 2천 명이 5, 6일간의 일정으로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화장품 관련 교육을 받기로 한 가운데 경산북도가 이들을 겨냥한 관광상품 준비에 나섰습니다. 경산북도는 경산시 대구 한의대와 협조해 최고의 화장품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대구시와 도내 포항, 경주, 안동 등 권역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숙박, 교통, 쇼핑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